좋아요 눌러주세요 구독 눌러 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잉겸헨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아주 재미있는 미니게임을 가져왔는데요 그 미니게임의 이름은 바로바로 마그마 러너 자 자 쉽게 설명해드리려면 여기 정말 큰 미루에서 미루를 헤쳐나가며 1등으로 도착하면 이기는 게임입니다 마그마 마그마보다 속도가 늦어지면 마그마한테 죽게되요 자 일단 한번 오늘 멤버들 간단하게 소개해볼까요 안녕하세요 이수건님 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이수건입니다 네 다음 대특인님 안녕하세요 안녕 반갑습니다 유루루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 아하 봄스님 안녕하세요 봄스다 자 이제 오늘 마그마 러너 꼴등은 벌칙이 있습니다 그 벌칙은 바로바로바로 눈물연기하기 오늘 벌칙입니다 꼴등은 눈물연기를 해야되요 우는 벌칙을 해야죠 자 그러면은 자 그러면은 꼴등 한번 겨뤄보죠 좋아요 위에서 내려오는 마그마보다 빨리빨리 내려가서 1등이 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2등은 다음번도 죽어본적이 없습니다 헤헤 물약도 나온다 물약 보호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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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요로야 밀치지마 아 정말? 야 마그마 온다 마그마 온다 마그마 온다 야 마그마 온다 마그마 위에서 온다 안돼 안돼 도망쳐야돼 야 멍청이 내가 제일 빨리 도망갈거다 마그마가 막온다 마그마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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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아라 멍청이는 내가 제일 우울 마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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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구마는 내가 마구마 마구마는 내가 마구마 이렇게 노잼 드립을 아 안돼 어쨌든 빨리 가야돼 자 포션이나 먹어라 넌 내 주먹이나 맞아라 나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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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심은 없어 열심은 없어 압도적으로 1등이지 아아 나 죽었어 자 누가 1등이죠? 캡틴님이요 제가 1등인가요? 아 봉수가 1등이죠 봉수가 자 봉수가 뭐 닿지도 않겠어요 마그마를 너무 샤기가 나요 압도적이죠? 음 게임 재미없게 할거죠? 방송 신경 안쓰죠? 아 이거 언제 끝나 방송 망하든 말든 음 방송 망했죠? 이번에 유튜브 안올라가죠? 자 여러분들 아쉽지만 이건 연습게임이었습니다 어우 아쉬웠다 아하핳 연습게임이었습니다 네 봉수님 키를 쳐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게임인지 잘 아셨죠? 자 이제 오우 진짜 방송천재 인여멘님 확실히 알았습니다 네 본게임을 한번 이제 시작해볼까요 여러분들 자 좋습니다 네 한번 이제 본게임을 한번 한번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너무 아쉽죠? 자... 자 이제 바로 체크할게요. 이게 본 게임입니다! 우아아아아아아아아아 야 진짜 야 나 진짓 빨갈래 여기 아니야 길 아니야 여기 길 아니야 여기 길 아니야 야 막지마! 봉수! 얘들아 얘들아 다같이 살 수 있어 다같이 살 수 있다니까? 하지만 나만 살래 여러분들 다같이 살 수 있지만 저만 살래요 야야야야야야야야야 어 이거 어디야 여기 어디야 여기 어디야 어 뭐야 뭐야 자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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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아아아아아아아아 요리 꼴등! 아 이게 거미줄 때문에 아 여러분들 우리 실력은 안되겠습니다. 이지로 합시다. 모두 연습게임이었구요. 예예예. 어렵네요. 드디어 본게임에 들어온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자 이게 진짜 본게임입니다. 아니 왜이렇게 빨리 이거 어렵다 이거 생각보다 어렵다 아 우리가 싸워서 그래 그럴 시간이 없는데 맞아맞아 근데 이거 이지라도 싸울 시간이 있을거 같은데? 아 정말? 그래서 나도 한번 싸워볼래 아 거미줄 아 아 봉수님 아 봉수지 아 장난아니다 야 벌써 죽은 사람 있어? 없지? 예예 아직 없습니다. 아직 나오지도 않았던거 어 그만 때려요 제발 헤헤헤헤헤 에이 그만하세요 그래 너럴해 주제 에게 아휴 거미줄 바빠라 아 자리쓰라 이기민 안돼에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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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 도와드리겠습니다 니네 모두 나 도와드리겠습니다 뭘 도와주냐고 때리면서 도와드리겠습니다 포션이나 먹어라 도와드리겠습니다 와 이거 어디야 여기 어디야 야아 니가 길이라고 바보야 아 진짜 이승한테 얘 망했어 안돼 안돼 아 나 꼴덩이 절대 싫어 나도 자아 좋았어 요루 요루 요루가 꼴등인거 같은데 아니다 아니다 내가 꼴등이야 야 이거 진지하게 되는데 이거 진지하게 게임하니 이만은 자자자 절대 싫어 꼴등을 절대 싫어 얘들아 천천히 좀 가줄래 내가 원래 이렇게 못하는거니 내가 꼴찌야 터지마 하지마 니가 1등이잖아 니가 1등이잖아 내가 꼴자 내가 꼴자 이름표가 아래에 있는데 여러분들 여러분들 매너플레이 가십시다 여러분들 아 이승언님 같이 가요 에이 맞아요 같이 갑시다 야야 포션 나한테 뿌려 뿌려 뿌렸어 와 야비한 녀석 제발 무시무시한 녀석 포션 쓰지 마세요 제발 제발 아 천천히 좀 가세요 꽤 혼자에요 도와드리겠습니다 형님 도와드리겠습니다 형님 아 진짜 이승언 도와드리겠습니다 형님 야 이거 아니 같이 좀 가 왜 이렇게 빨리 가 아니 봉순님 이미 1등이잖아요 뭐 빨리 가서 짜증나 정말 봉순님 짜증나네요 무슨 소리세요 아 이거 내가 2등인가 내가 2등인가 내가 2등인가 내가 2등인가 아 여기 어디야 여기 어디야 도와드리겠습니다 형님 도와드리겠습니다 형님 야 어 뭐야 아 1등이 1등이 봉순님이네요 그럼 꼴등은 누구죠? 네 맞아요 자 벌칙은 벌칙이니까 요루루님 자 여기 들어보세요 자 돌처럼 울어보세요 도 돌처럼이요 돌 코불스톤처럼 울어보세요 코불스톤처럼 네 돌처럼 울어보시길 바랍니다 자 벌칙이니까 아 아 아 이게 뭐야 아 코불스톤 이렇게 울으셔야죠 아니야 똘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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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울어 똘 똘 똘 똘 똘 똘 하면서 울으라고 똘 똘 똘 똘 똘 똘 wszystkie 인정하네요 복어처럼 울어보세요 복어 복어 복ore 괜찮네요 왜 안버려지냐 복어처럼 울어보세요 자 복어 kitten 복어처럼 아 이걸 어떻게 해 아 저 못하겠어요 자 그러면 두번째 게임을 하겠습니다 자 이번엔 난이도를 올려서 자 이번엔 꼴등 꼭 안하시기 바랍니다 야 울고싶으신 분들은 그냥 일부러 꼴찌 하세요 정말 울고 싶은 밤이네요 모르고 나 게임 모드 안풀었어 반칙 반칙패 반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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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제가 꼴찌에요 지금 잉혀맨님 잉혀맨님 탈모인처럼 물어보세요 그게 뭐야 탈모처럼 어떻게 물어요 예 탈모처럼 물어보세요 후두두두둑 야야야 여러분들 여러분들 용암이 오고있어요 어 뭐야 봄두에 안녕히계세요 봄두 죽었다 저거 안돼 아 안돼 두리의 호흡이 왜이렇게 좋아 두리의 호흡이 왜이렇게 좋아 두리의 동시에 밀어 왜 동시에 밀어 여루야 미안하다 내가 안죽을라면 너부터 죽여야겠다 아아 꼴찌는 안돼 아 제발 괴롭히지마 충분히 못하고 있단 말이야 미안하다 여루야 야 이번에 꼴찌는 누구일까 정말 기대되는걸 봄두 있어 봄두 왜그러고 살아 야 봄두 뭐야 이거 감사합니다 야 야아아아아아 야야야야야 꼴등하는데 야 요루루 죽었는데 어디데 내가 고맙다 아아 아아 아아아 아아아아아 어디앉아 1등은 내꺼야 야야야 바로 위에 막어마 바로 위에 막어마 바로 위에 막어마 바로 위에 막어마 바로 위에 마그마! 살아야 돼요 살아야 돼요 살아야 돼요 살려주세요 다 죽기시나요 살려주세요 바로 위에 마그마 봉수 죽는다 바로 위에 마그마 바로 위에 마그마 살려주세요 이수건 죽는다 이수건 죽는다 이수건은 과연 살려주세요 깨나 깨나 그래도 죽어야 되는 건 마찬가지 자 이렇게 됐군요 자 오늘 꼴찌는 두 번 연속 요루루님이었는데 아 왜 나만 괴롭혀 왜 맨날 나만 때리고 자 혹시 흑기 흑기사 있나요 흑기사? 아니 진짜 너무하다 진짜로 이거 부담드러워서 흑기사 해주겠습니까? 예? 자 여러분은 자 그럼 제가 대신 울어드리겠습니다 그럼 제가 골라드리겠습니다 골라주세요 제가 잘 울거든요 겁쟁이라서 잘 웁니다 그럼 하나씩 하나씩 뿌리지 말고 드세요 이거처럼 울어보세요 이거 뭐죠 엔더의 엔더의 눈인가요? 맞아요 뭐 주세요 아무거나 주세요 네 제가 그러면은 새로운 아이템이 마인크랩 때 새로운 아이템이 나왔거든요 하얀색 유광 테라코타처럼 물어보겠습니다 하얀색 하얀색 유광 테라코타처럼 제가 슬프게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글프게 네 어때요 좋아요 좋아요 기대가 되시나요? 네 알겠습니다 하얀색 한번 제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슬픈 BGM이 있나요? 다ovor 하얀색 유광 다시 다시 told 하얀색 유광 테라코타 하얀색 유광 테라코타 하얀색 유광 테라코타 하얀색 유광 테라코타‑ 형의 새림 음~~ 그게 뭐야~~ 야아 테라코타였다 방금 진짜 테라코타였냐? 테라코타! 아앙 땡겨! 테라코타아아아아아아악 야 딱 어울리시네 자 오늘 어쨌든 오늘 마그마러너로를 진행해봤는데 정말 재밌었던 거 같습니다 아 다음에 더 재밌는 내콘텐츠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안녕히 계세요 안녕~~